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팍! 팍! 으악! 내가 똥처럼 맞을래? 바로 걔는 인생 안 부르거든 잘 봤어 여러분 다가 변호사로 살면서 살인미술 사건 하나 정도는 해봐야 하지 않나 싶어서 어떤 변호사가 그러더라 피와 돈과 지정이 진짜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 곳이지 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재밌겠는데 재밌겠죠 이거 저랑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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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 곳이지 공동 변호 안 하실래요 여기 어디서 본 다음에 얼음 갈라지는 시작이에요 거기서 바로 발리지 바로 발리지 아니 쩌쩌쩌 이거 여긴가요? 여긴가요? 팍! 도와주 깨즈 도와주 도와주 아 Q. 자기별의별고? Q. 자기별의별고? Q. 자기별의별고? Q. 자기별의별고? 저는 바쁘거든요. 그러니까 다른 변호사한테 맡기세요. 저는... 저는... 우리 엄마 이혼소송이... Q. 자기별의별고? Q. 자기별의별고? Q. 진짜 Q. 자기별의별고? Q. 작가urs. Q. 산붕아준은.. 그럼 너 버려주고 나는.. 혼자 집에 간다. 내가 형사 사건 맞는 일이 드물어서 공판 검사한테 다시 따로 무난 인사 드려야 되는지 몰랐다. 야 내가 또 그런 거 어려워하는 성격은 아니거든. 야 그래 야 하라라도 좀 팔아먹는 건데. 네가 그렇게 죽자고 쫓아다녔던 것도 내가 싸드리 다 까먹고 있었는데. 네가 지금 네 입으로 여기 쓰러놨어. 안 닫힌가? 안 닫힌가? 어쩌다가 하라가 너 같은 똥차 새끼를 만나가지고 멀쩡한 잇을 조졌는지 진짜.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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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가 똥차는 맞는데 하라 걔는 인생 안 졸여거든. 입 달렸다고 아무한의 여식뿌리면 안 되지. 네가 그러니까 여자들은 배차 치고 가는 거야. 빅 달 indispensable 만큼 더 땅에 매니 prediction할까? 식ア爆 IG